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잡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금이라도 스테픈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제가 신발을 직접 구매하고 운동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테픈 관련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아주 뜨겁죠. 기존의 솔라라 체인에 이어서 바이낸스 체인이 등장하면서 아주 이식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낸스 체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솔라라를 선택했고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신발을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신발의 유형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워커가 있고요. 조거 그리고 러너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스테픈에서 정한 운동 속도가 있습니다. 워커의 경우에는 시속 1에서 6이고요. 조거의 경우에는 4에서 10킬로입니다. 러너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른 8에서 20 정도 되고요. 트레이너는 1에서 20까지 아주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채굴 양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워커의 경우에는 1에너지당 4GST를 채굴할 수가 있고요. 조거의 경우에는 1에너지당 5개고요. 러너의 경우에는 6개입니다.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4에서 6개입니다. 채굴 양으로 본다면 러너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러너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진짜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운동 속도가 보통 속도라면 워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빨리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조거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운동 속도하고 관련해서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서도 채굴 성능이 좋은 것을 원하신다면 트레이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발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운동 속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픈을 실행한 기본 화면인데요. 신발이 없어도 자신의 운동 속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채굴은 안 되지만은 위에 그레이프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운동 속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이후에 자신의 운동 속도에 맞는 신발을 먼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러닝을 안 하더라도 조금 걷는 속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발의 유형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신발의 레벨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퀄리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신발의 레벨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커먼이 있고요. 언커먼이 있습니다. 레어가 있고 에픽이 있고 레전더리가 있는데요. 이 신발의 레벨은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채굴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커먼보다는 언커먼이 더 좋은 거고요. 레어 갈수록 더 능력치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커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구매할 때 세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발의 속성입니다. 신발의 속성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피션시고요. 두 번째가 럭입니다. 세 번째가 컴포트이고요. 네 번째가 리질리언스입니다. 첫 번째 이피션시는 보통 2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굴 능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굴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럭은 어느 일정 수준에 가면 미스터리 박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박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컴포트는 아직 개발 중인데요. 레벨 30에 가서 GST가 아니라 GMT 채굴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리질리언스는 내구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수리 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E하고 R. 이피션시하고 리질리언스인데요. 이 E하고 R이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E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 자신의 스테프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기준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신발의 초보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만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실제로 신발을 고르는 방법은 이 기본 화면에서 맨 우측에 보면은 장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장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각종 신발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최저가 기준입니다. 가장 가격이 낮은 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신발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면 필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타입에서는 스니커즈가 있고 슛박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스니커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에서 신발의 유형,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운동 속도에 맞춰가지고 워커, 조버, 러너, 트레이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퀄리티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퀄리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커먼을 선택을 했고요. 레벨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컴폼 버튼을 누르면 이 조건에 맞는 신발들도 다시 리스팅이 됩니다. 저는 조거 신발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거의 최저가가 12.25썰이었는데요. 이제 신발을 구매하려면 솔라나나를 입금을 해야 되겠죠. 입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솔라나 지갑 주소로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외국 거래소에서는 편리하게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업비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시간 출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서 입금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신발 예산이 책정이 됐다 하면 미리 좀 입금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고르라다가 막상 사려고 하는데 솔라나가 입금이 안 돼 있으면 그 신발은 이미 내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렛에 솔라나가 입금이 돼 있어야 되고요. 신발을 구매하실 때 그 속성이 중요한데 이 속성 값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야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눌러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속성 값인데요. 참고로 이 속성 값을 보실 때는 이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발 가격은 좋은데 E 값하고 R 값이 좀 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하면 좋지만 이것도 신발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는 좀 비추천이고요. 어느 정도 기준 이내에서 구매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서 시간을 좀 두고서 계속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장시간 검색을 하니 선택한 신발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E 값하고 R 값이 10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가성비도 좋고 해서 특히 E 값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선택한 이유가 이 보석 소켓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석 소켓이 E가 맨 앞에 있으면 좋고요. E가 없다면 R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 신발의 경우에는 E가 두 개가 물론 앞에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면은 또 신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E가 두 개에 있어서 이 신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신발의 기본 스펙은 퀄리티는 커먼이고요. 클래스는 좋고 레벨은 5입니다. 민트를 세 번 한 신발입니다. 최종적으로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 스니커즈 메뉴에 최종 구매한 신발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신발도 구매했으니까 운동을 하러 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아직 충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한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한국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새벽 4시, 그리고 아침 10시, 오후 4시 이렇게 4번 에너지가 충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10시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인 상태입니다. 제 신발은 에너지가 2개짜리인데요. 10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0.5만 찬 상태입니다. 물론 기다렸다가 내일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발을 구매한 기념으로 0.5 에너지로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럼 맨 위에 운동 속도가 나오고요. 경과 시간이 나오고 20초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동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0.5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0.5입니다. 운동을 했더니 에너지가 앵꼬가 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개념도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0.5라면 2.5분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분까지 운동을 했고요. 410마타를 운동한 거고요. 시속 5.5키로를 운동한 결과고 제 스티를 2.39개를 채굴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에너지도 적었지만 신발을 구매하고서 깊은 마음으로 운동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스테판을 시작하기로 했고 첫 번째로 신발을 가장 기본적인 신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멋모르고 운동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스테판을 하면서 실제로 체험한 정보라든지 운동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자바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